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확진자 수가 매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지금은 400명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 연휴 기간에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기 때문에 확진 규모가 더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은 중증 환자 위주로 채워지고 또 PCR 검사도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 이경유 기자입니다. 어제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해 381명에 달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미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 역대급 확진 규모를 보였습니다. 전주에서만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인구 5만 명의 부안에서도 오후 2시 기준 65명이 감염돼 갑자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공공기관 어린이집 관련해 원아 11명, 가족 2명 등 모두 21명이 감염됐고 남원의 한 교회에서도 교인 2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최근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전라북도는 교육당국에 2월 계약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규모의 계약이 이어지면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모든 단체에서의 공동 노력들이 절실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폭발적이라 더 이상은 기존의 대응 체계가 불가능한 상황. 검사 체계도 이원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65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가 이뤄집니다. 그 밖에는 간이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확진자 급증에도 병상 가동률은 5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중증 환자 위주로 입원 치료가 진행됩니다. 검사율은 높지만 유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기회 삼아서 의료 체계를 갖추고 대응을 전환하자는... 다음 달 3일부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통해 1차 진료가 진행될 예정이고 재택치료도 1천 명에 육박하고 있어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감사합니다.